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 유형입니까? 마리아 유형입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르다 유형입니까? 마리아 유형입니까? 마르다 유형입니까? 마리아 유형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19세기 여러 목회자가 있지만 그냥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설교의 황태자 보통 이런 별명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다 설교를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불이 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영국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다닐 기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 부흥집회를 다니시니까 그래도 여러 목회자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저보다는 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좀 하나 선택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뭐 그럴싸하죠? 청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닐 기회가 없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닐 기회가 없으니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 곳에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시니까 다양한 교회를 다 가보셨을 거 아니냐 좋은 교회를 한번 소개해달라 청년의 말이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의 말에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이러한 청년의 이야기에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아무리 좋은 교회를 소개한다고 해도 이 청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냐면 좋은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좋은 교인이 될 때 그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은요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좋은 교회가 없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과연 좋은 교인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받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개명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인 좋은 교회는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한 여러 성도들이 진짜 참 신자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찰스스퍼제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좋은 교인이 되므로 말미야마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교회가 항상 뒷전이죠 교회가 밀립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도전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번에 교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목사님은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한국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교회가 요즘에 뒷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재개발이 되면요 종교 부지를 줄 때에도 예전에는 그래도 한 중앙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주고 했대요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고 교통도 좋고 잘 눈에 띄고 하는 그곳에다가 종교 부지해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특별히 재개발을 할 때에는 교회가 뒷전이래요 그래서 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 이렇게 여러분 한 구석에다가 딱 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불과 한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이 교회를 대하는 사회의 그런 자세 세상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뒷전입니다 뒷전이에요 기업이 먼저죠 또 어떤 조직이 먼저예요 이익단체들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비영리 집단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뒷전입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항상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가 있느냐 오직 교회에 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교회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아파트만 보이고 빌딩만 보이고 학교만 보이고 예쁜 카페만 보인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는 몰라죠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만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처럼 교회를 살아가실까요? 교회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 실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그 설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설립자이지만 등비 등분을 띄거나 교회 연역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나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단임 목사께 아니에요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 아니에요 우리 당의 장로님께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쯤은 남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한두 번쯤은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의 자녀라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안고 응급실도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의 학원비 마련을 위해서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모로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모두 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남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뭐 알바 하겠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는데요 즉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짐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함으로 신앙의 진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죠? 피하시면 안 돼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옮겨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또 그런 분이 생겨요 여러분 건너뛰어야 돼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받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도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하죠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함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죠 교회 내의 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는 마르다가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자칫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즉 주방 봉사와 같이 몸으로 하는 사약은 하찮게 취급해 버리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즉 종교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는 대단히 영적인 것으로 취급한 나머지 중시 여기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마르다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마리아를 더 높여서 설교한 많은 교부들의 그런 설교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어찌 되었든 간에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아니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딱 여러분 두부를 자르듯이 나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리아만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훈을 얻어서 되겠지만 그런 여러분 의도만은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이런 후한 점수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오직 사보금서 가운데 누가 보금에만 나옵니다 마테, 마가, 요원보금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사보금서 가운데 유독 누가 보금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역시 누가 보금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 10장에 나와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이야기는 오직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렇다면 누가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또 물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율법교사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윈처럼 오직 종교적인 것만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친히 돕는 즉 행동으로 봉사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요 종교인들이 나오죠 당시 종교인이었던 레윈과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들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친히 이렇게 여러분 보살폈던 도움을 주었던 시간을 내주었던 자신의 물질을 여러분 허비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사람을 태우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와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열심히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는 마르다가 종교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만 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만 할 것 같죠 왜? 앞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 진짜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 어떤 종교적인 것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물질을 퍼주면서까지 강도 맞는 사람을 케어했던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칭찬이 누구에게 임하면 좋을 것 같냐면 마르다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후위평가하시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으니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요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친히 영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영접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열두 제자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식사를 모두 준비해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13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쉽지 않겠죠?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길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집으로 모신 거야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3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한두 병 같으면 쉽게 하겠지만 쉽지 않겠죠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약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고 간다면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요 청소 및 이부자리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르다는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라도 그런 마음 들겠죠 마음이 급하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분점을 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나서 어느덧 동생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야 바로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생 마리아가 눈치껏 언니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언니는 지금 고생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이란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여동생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 여러분 이 동생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와있는 예수님께 이제 다음과 같은 요청까지 하게 돼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이면에는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동생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그거 더하기 그거 플러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즉 이 두 가지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 거기다가 그런 동생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금 마르다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에게만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자신이 모셔놓았는데 자신이 여러분 영접한 거예요 손님으로 와 있는데 그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까지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진단을 하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음에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예수님은 본 거예요 마르다를 본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성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는 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왜 마르다는 마음에 갑자기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들들 여러분 우리가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잘 대접하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 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겼습니까? 바로 처음에는 지극히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봉사했지만 어느 순간 그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게 되자 자기 자신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내면적으로 불안해하고 외적으로 짜증내다가 심지어는 주님과의 관계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실 때는 언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는 언제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여러분을 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여러분 섭섭한 마음 그걸 여러분 표현해 주고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보통 희생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팀 신드롬 희생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생자 증후군이다 말 그대로 이 증상에 찾아오게 되면 오직 자신만이 희생당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나만 손해보고 있네? 나만 하고 있네? 또한 희생당했다는 생각이 드니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 와 나 손해보는 것 같아 즉 나만 개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물론 처음에는 마르다처럼 주변 사람 상관없이 지극히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젠 자신의 희생을 몰라주는 단임 목회자 혹은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자 증후군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무조건 싫대 삐진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시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나중에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야 자기 혼자 왜 나 혼자 이렇게 했지? 남들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 개고생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단임 목회자가 미워지고 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해요 또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까지 막 들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교회 내에서 가장 무서운 손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은 즉 희생자 증후군에 빠진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여러분 되지 않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가 보면 마리아는 단 한마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한마디로 하지 않아 오로지 예수님과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있어 마리아는요 입 다물고 있어요 듣기만 해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고 있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일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있는 행위는 바로 라삐와 제자와의 관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결정하고 전적인 경청의 태도를 취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이제 열심히 아멘하겠다 받겠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감히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므로 이제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즉 주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헌신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철저히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헌신과 복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거예요 아꼈던 거예요 기뻐 받아주셨던 거예요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게 되죠 값비싼 향유를요 깨트려서 여러분 바쳐버려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 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오직 마리아만이 알아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알았지만 주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더라도 이제 그 주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제 노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것이다 이 땅의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등극을 하게 되면 한자리 우의정 자의정에서 한자리씩 차지하려고 했죠 제자들은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고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옥합을 깨서 그 귀한 값비싼 것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마리아 유형도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 유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둘 다 필요해요 만약에 모두 마리아 유형만 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누군가는 여러분 방송사역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 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안내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다 여러분 마리아 유형만 한다 교회가 안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주방 봉사 가서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마르다 유형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르다 유형도 하지만 아무리 마르다 유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혼자 지쳐서 시험을 당해 희생자 징후군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르다 유형도 마리아 유형처럼 주님의 발치에 우선적으로 앉아 말씀을 든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지쳐서 나자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멋진 마르다 유형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요 꾸준히 하려면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기 열심히 해보세요 몇 개월은 합니다 한 1년은 해요 연말 되면요 아 목사님 못하겠어요 내년도에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따라서 교회 봉사는 우선적으로 주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즉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는 것입니다 감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일부 교회에서 제가 봤던 것은요 주일에 여러 봉사를 하느라 예배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 봤어요 저는 제가 부교적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교사를 한다면서도 다음 세대 예배에만 출석하고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일 대배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 예배는요 어린이 예배 어린이 예배 어린이가 대상으로 드려진 예배지 교사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부터가 근데 여러분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예배당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봉사는 해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힘들다라는 교사하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사는 해 그런데 정작 본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 봉사만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그것도 예배 드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열어봤습니다 제가 열어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주방 봉사를 하면서 성두들을 위해 맛있는 중식을 마련하고자 주일 예배를 그냥 주방에 있는 모니터로 대충 때우는 경우도 열어봤어요 밥 만드는 거 중요하죠 12시 되면 밥을 딱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여러분 여러분의 밥을 만드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봉사팀에 있는 주방 모니터만 보고 예배 여러분 때우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저는 열어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성두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먹으러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다음 세대 교사, 주방 봉사, 안내, 주차, 방송 등 여러 봉사 모두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는 봉사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후에는 불평과 불만을 해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못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중직자들과 봉사자들이 무조건 눌로 정해놓은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무조건 일부 예배 나와야 돼 일곱시 예배 모든 봉사자들이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성가대원들도 그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본인 성가대에 딱 쓰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쉽지 않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다 유형이냐 마리아 유형이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발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서 봉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만 여러분 띄우고 마르다는 깎아내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업무는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 희생자 증후군 나중에 시험이 들고 오래 여러 번 봉사를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될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제 어떤 유형이냐 내가 마르다 유형이냐 마리아 유형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봉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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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될 줄 믿습니다